올해는 대표적인 봄꽃,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년보다 더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. 민간기상사업자 케이베더는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1일에서 4일 정도 빨라지겠다고 밝혔습니다. 개나리는 다음 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3월 18일, 대전 3월 24일, 서울은 3월 26일쯤 개화하겠습니다. 개나리와 진달래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 뒤로, 서울에서는 4월 초쯤 봄꽃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.